자, 받아라! 탈모 빔! 하하하하! 멍청한 자식! 난 이미 대머리라! 탈모 빔에는 면역이다! 즉, 하필 평생 모슬로 살다 악당이 된 민들맨들 빡빡 대가를 만났고 야, 그건 좀 기분이 나쁘지? 액션 가면 이걸 쓰세요! 아니 저건... 사람 말하잖아! 어제 탕근마켓에서 들고 왔어요! 전설의 무기! 액션 쏘드! 사용감 없는 새 제품! 미친놈아, 해들 만화에 칼을 가져오면 너가 동시에! 액션 쏘드! 정말 대단하군! 이 무기면 그 어떤 악당 눈물이 없겠어! 그럼 다음은 누구냐? 하하하하! 이 친구는 내 거야! 액션 쏘드! 환영 얘들아! 바로 수업 시작하자! 액션 쏘드! 미안해! 저 사람 내게 해줄게! 안녕하세요, 여러분! 귀염둥이 훈이에요! 액션 쏘드! 어? 야, 저거 꼭 사야 해!